근대 우종의 성승민이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. 성승민은 파리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 프랑스 베르사유 공전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함께 출전한 김선우도 파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저력을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올림픽 근대 우종에서 따낸 첫 메달입니다. 남자부에서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전웅태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.